네. 10월 28일 김윤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윤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 두는 것은 정치 풀 악셀이고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풀어주실 수 있는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원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 그리고 김한규 의원과 함께 삼자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치 현안 다뤄볼 생각이었는데요. 이현주 의원님이 지각을 하고 계셔서요. 먼저 김한규 의원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방송의 묘미가 또 이렇게 게스트의 지각과 같은 이슈가 있긴 한데요. 네. 아니 물론 이제 혼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저는 이현주 최고랑 같이 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많이 하시겠지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왔는데 갑자기 어깨가 조금 무겁습니다. 네. 편하게 계속하시면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께서 4시에 회의가 잡혀가지고 그 회의 끝나고 바로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길어지다 보니까 상황상 좀 늦어진다라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김한규 의원님이 1당 100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요. 100까지는 못하고 1당 2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저도 같이 채워넣겠습니다. 저희 시사인 스튜디오에는 처음 오시잖아요. 인터뷰를 과거에 전화로 해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건물 자체는 처음 와갖고 주차하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없나 약간 괴로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유튜브로 성장해서 넓은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옥을 마련하셔야죠.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원샷으로 단독 좀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거의 4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제 구독자는 아직 5만 명밖에 안 되는데 가끔 시간 나실 때 김한규 tv도 한번 와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바로 김한규 tv 넘어가서 구경 가시는 것으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의원님 국감이 이제 막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어갖고 나름 중요한 국감이 남아 있는데 이번 국감은 정말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얘기를 안 하면 전혀 관심을 못 받는 국감이라 나름 산자위나 다른 데서도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우리 여사님하고 관련된 재미난 일들을 찾아볼까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제 빵빵 터지는 걸 보면서 그래 우리는 정책 국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못 받는 국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제 유튜브 제 알고리즘 때문인지 몰라도 김한규 의원님이 산자에서 하락하시는 영상들이 꽤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저는 좀 봤었는데요. 초창기에 약간 그랬는데 역시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증언하러 나오시고 회계 책임자가 그러니까 저희도 국감하다가 쉬는 때마다 뉴스를 보면서 현안 따라가려고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재미있고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산중위는 산업통산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군데를 담당하거든요. 나름의 이슈는 있었어요. 대왕고래. 대왕고래가 하나 있었고 체코원전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녹취 파일이 없어요. 누가 녹음하고 카톡을 풀거나 뭐 이럴 분이 없어가지고 모르죠. 정부 마이큰되면 공무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자료를 미제공하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국가기밀이라고 못 주는 이런 자료들도 알고 봤더니 작년 국감 땐 다 준 이런 식의 정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답답했는데 이게 국회가 뭐가 문제냐면요. 저도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주려고 나는 노력을 하긴 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제한적으로 안 줄 수 있거든요. 국가 안보 이슈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요즘은 다 중요하다는 이유로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안 줘요. 문제는 안 줘도 국회가 독하게 고발해가지고 처벌하고 이러질 않으니까 이번에도 저희 의원들이 막 강하게 안 준다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도 쳐도 저쪽에서 그냥 이해해달라 국익을 위해서 이해해달라 그러면 여당 위원장들은 또 여당 위원장이 딱 쉴드 치고 이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게 많아서 생각보다 대왕고래가 크게 이슈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산자위 위원장이 지금 여당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셨던 그렇죠. 이철규 의원님이 모르겠습니다. 윤핵관이셨는지 현재도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박성민 간사라고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윤핵관이셨고 두 분이 위원장하고 간사를 딱 하시니까 뭐 저희들은 김건희의 건 자까지만 나오면 확 그분들이 막 문제제기하면서 산중이는 정치국감 하면 안 된다고 정책국감 해야 된다고 정책국감 하자는 얘기는 여야 구분 없이 그냥 누구나 하면 좋은 얘기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다른 상임위에서 열심히 한 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경제 관련 상임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기는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서 누군가는 언론의 관심을 덜 받아도 체코원전 문제 삼고 대왕고래 이슈도 제기하고 그래야 돼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챙겨보실 수 있게 다시금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결국 명태균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님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다고 이야기하셨어서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정무수석실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가 딱 여론조사를 늘 보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민심들을 보고 하시는 곳인데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사실 더 분노 포인트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론조사가 그렇게 조작의 위험성이 있죠.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고 우리가 알만한 한 3, 4군데 빼고는 상당히 소위 업자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대선까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건데 이번에 명태균 씨 이슈를 보면서 앞으로는 국민들이 선거 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 여론조사 자체 신뢰성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대선에 있을 때 대선 때는 청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매주 한두 번씩 여론조사를 해서 대통령 지지위나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는데 사실은 일은 그렇게 하면서도 관심은 대선에 있었죠. 제가 선거운동을 돕지는 못하지만 그때 저도 기억나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갑자기 지금 여당의 다크호스로 뛰어오르면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뒤집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유명하지 않은 업체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됐던 기억이 나고 개인적으로는 여당 의원한테 최근에 듣기로는 이준석 대표도 사실 같은 여론조사 기간이잖아요. pnr에서 당대표 때 처음으로 나경원 의원을 이기고 1위로 나왔던 게 이 여론조사인데 그때 지금 여당 의원이 그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막 자랑을 했다고 이 여론조사를 갖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서 나는 선거 정치를 참 어렵게 했구나 선거를 이렇게 명태규 씨 같은 분을 좀 모셔갖고 돈 쓰면 되는 일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제가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는 없고 앞으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 지방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식의 여론조사로 다시 분위기를 띄우면서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메인운으로 지켜보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주류가 된 의혹들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했던 해명들이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깨지고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했던 신용헌 전 교수가 그러니까 지금 대선 당일까지도 보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선 경선 이후에 안 맞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또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대통령실이 그냥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들킬 거짓말을 이렇게 할까요 거짓말 안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믿는 분위기가 됐잖아요. 침묵을 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됐으니까 나중에 밝혀지언정 밝혀질지언정 일단은 회피할 수 있고 또 사실대로 밝히는 거를 못 듣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이래 보셨잖아요. 사실 대통령실에 있어도 대통령하고 직접 교류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런데 홍보실이나 홍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차마 대통령한테 일일이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화내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 대통령은 그래서 알아서 상식에 기초해서 설마 그랬겠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허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신용한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 쪽에도 있다가 저쪽 당으로 또 가시고 좀 그런 분인데 개인적인 연은 전혀 없는데 특별히 거짓말할 스타일은 아닌 걸로 저는 평소에 이해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pdf 파일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저분의 얘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이 캠프 내 실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실세는 거짓말을 하겠죠. 오히려 실세가 아닌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실세들은 바빠서 서류를 안 보고 실세가 아닌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보면서 분석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대선 당일날 여론조사 보는 것도 이상해요. 아 그 이상한 건가요? 아니 이미 지금 대선 투표하는데 그 여론조사 자료 보고 뭐예요. 중요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오늘 세레머니를 할 거냐 아니면 당장 오늘 어떻게 투표 독렬 할 거냐 이런 거 논의하고 있겠지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서 무슨 분석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실세들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실세가 아닌 사람들도 볼 정도로 문제의식 없이 그 여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자료를 공식 보고서처럼 생각하고 돌려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죠. 당일 9% 이상 이긴다라고 하는 전망도 사실 좀 틀리게 나와서 이게 얼마나 좀 정교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0.73%포인트 차이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에 희망을 녹여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을 넣어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그렇게 희망을 넣으면 안 되는데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조작을 가능한 거고 뭐 대통령이 조금 여론조사 안 나오면 당시 후보 때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경로가 일상이다 이런 지적들이 요새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폭로도 있긴 하죠. 제가 대통령실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여당 지금 미래 당시에 뭐였죠? 미래 당 이름도 미래통합당이었나요?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난을 들고 찾아갔어요.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우리 정우석하고 찾아갔는데 이철희 정우석과 같이 축하라는 제목을 하셨다. 대통령이 딱 계시고 옆에는 권성동이 이렇게 앉아계셨어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었다. 대선 후보가 있을 때. 그런데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통령실보다 더 권위적인 느낌이 확 느꼈어요. 대선 후보일 때 이미. 의전일 때 그래갖고 이제 보통 캠프에 저도 있어 보면 캠프라는 게 왁자직절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계질서 이런 것보다는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인데 그때 국민의힘 지금 당사였는데 딱 이렇게 권성동 의원만 딱 있는 거 보고 아 여기는 이렇게 잘못하면 혼나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실제로 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권성동 의원하고 그때 이항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냥 대통령이 들으면 좋아할 내용들만 이렇게 주로 조금 얘기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대통령 얘기하셔서 저는 얘기를 거의 못했어요. 그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도 그렇죠. 한 시간 동안 한 59분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인가요? 우리 이철희 수석도 말이 많으신 정치인이신데 거의 몇 마디 못하셨고 뭐 그랬었죠. 벌써 본인이 대통령이야 뭐야 하면서 제가 속으로 짜증이 났던 설마 대통령이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그냥 아예 뭐 난 갖다 드리고 말아야지 했는데 되셔가지고 네. 그때 그럼 주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뭐 정무수석 만나서 혼자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별 이야기를 안 했나요? 진짜 별 이야기 아니를 길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권성동 의원하고 옛날에 강릉인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고 이런 얘기를 한참 하셔가지고 별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네. 대통령의 어떤 투머치 토커적 기질을 겪어보셨다고 하길래 제가 또 추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다시 좀 돌아보면 여튼 이제 국감에서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김건희 역사에 육성 증언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스모킹 건이 나올까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곧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육성 녹음이 나올 거냐라는 얘기 자체가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 안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아니 카톡도 공개됐고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거를 들었다는 분도 있고 저는 증언들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스타일이 분명히 본인이 이 정도로 가깝다는 걸 주변에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 스피커폰으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를 들은 분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녹취록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여당 출신 패널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 없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미 넘치는 문제들이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한계효용의 법칙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벌어지니까 더 센 걸 기대하게 되는 시민들의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게 있고 네. 저도 그래갖고 혹시 제보해 주는 분 없나라고 맨날 이메일도 보고 하는데 아직 저한테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제보를 안 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딴 분 말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터뜨리게. 네. 김완규 tv에 가서 제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속도가 왜 이렇게 안 나느냐. 결국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 관련된 검찰 수사 속도가 좀 느리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게다가 여당 의원들도 고소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는 지금 서울시 의원 한 분이 고발을 한 게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 내 거의 중진 정치인들은 거의 다 한 번씩 언급이 된 것 같은데 고소를 안 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본인이 괜히 고소했다가 그게 드러나면 자기가 다 욕을 먹을 것 같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확신이 있으면 고소를 하겠죠. 그런데 못 믿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본인들도 명태균 씨를 만났다라는 거는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전문가로 만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선거 컨설팅 내지는 뭔가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사람으로 만난 것 같은데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요? 그런 거죠. 선거 때 그런 사람들 많이 와요? 저는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런 거 믿을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보로도 안 다녀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런데 여의도에 있다 보면 원외 정치인들 저희들끼리 만나면 전보로 가자는 얘기들은 몇 번이나 들었어요. 답답하시니까 답답하니까 본인의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원외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여당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명태균 씨라는 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로 유명했던 게 아니고 약간 그런 예지력 내지 이런 걸로 알려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여당 내에서는 알게 된 거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찾아갔구나. 뭐 이런 거죠. 저도 사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알게 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요즘 딴 데로 빠지면 안 되는데 살짝 해 주십시오. 웹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웹툰이나 회귀물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인생 다시 한 번 리셋해서 이런 것들 과거를 다 알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명태균 씨가 다시 사는 건 아니더라도 당장 앞으로 선거 한 두 개 정도만 승패를 알려주시면 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에 가까운 게 되게 신기해요. 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분들하고는 전혀 교류도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교류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의 별장에 둘이 같이 와서 사진 찍은 게 드러났잖아요. 아니 제주도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도 같이 다녀요? 그렇죠. 지역구가 아닌 이상이야. 명태균 씨가 제주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명태균 씨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 같고 그랬다라는 게 여당분들의 얘기인데 저는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겠지만 명태균 씨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범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범인이다. 약간 제목 나온 것 같은데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준석 의원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비판하지 않는 사람 여러 있죠. 잘 보시면 명태균 씨가 뭐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세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 당시 정치를 안 한 한동훈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도 세게 할 것처럼 하다가 쓱 사라지셨고 그다음에 국감장에도 보면 산중이만 해도 꼭 여론조사에 거기 맡겼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거기 여론조사 맡긴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옥석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여당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고소가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왜 이준석 의원 이름을 말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비슷한 맥락인 건데요. 굉장히 과학적인 쪽의 인재로서 알려져 있고 그렇죠. 과학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젊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역술인과는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 이준석 대표랑 출장도 갔다고 평소에 보면 그때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잘 지냈는데 하여튼 홍매화를 신는 것부터 약간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천아람 의원도 개인적으로 좀 교류가 있는 편인데 그 밤에 진짜 저는 선거 때 바빠갖고 저 제주도에서 나름 32% 차이로 크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홍매하심을 여력은 없었어요. 바빠갖고. 그렇잖아요. 그때 3월 1일 바로 직전이었잖아요. 2월 28일인가. 그래서... 그건 굉장히 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비례... 하긴 이준석 의원은 또 아니셨었는데 참 생각할수록 조금 뭐라고 할까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명태균 씨의 입이 열려서 이 국년들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명태균 씨가 내놓는 입장은 굉장히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또 어제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니까 본인은 돈도 안 받았고 여론조사 조작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정권교체의 한몸 바쳤고 권건일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인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돈을 안 받았다는 건 누구한테서가 빠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안 받았던 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선 의원이든 딴 사람이 대납한 게 아니냐가 이슈인 거고 안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아, 그렇죠. 안 받으면 범죄죠. 정치상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제가 선거를 하는데 기자님이 여론조사 업체를 해요. 저한테 어느 날 여론조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걸 제가 특별히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하시냐.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했으면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갖고 와요. 그거는 저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내야 될 비용을 제가 안 낸 걸 뻔히 알고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대신 무료로 이런 것들을 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선거 비용인데 선거 비용에 계산을 안 한 거니까 이거 자체는 대통령한테 드리는 명태윤 씨가 법주인은 아니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을 안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는 당신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 받았는데 여하튼 당신께 안 받은 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협박 메시지 아닌가요?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다. 정권교체 한 번 바쳤다. 이 말도 그렇게 따지면 약간 맥이 닿는 말이네요. 그렇죠. 다 대통령한테 드리면 내가 당신 당선 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를 팽할 수는 없지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화해 제스처를 냈잖아요. 그 오빠는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그것도 몇 번 바꾼 거죠. 그러니까 말을 바꾼 건 명태윤 씨가 여전히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나는 여전히 중요한 걸 안 꺼내고 있고 난 꺼낼 의사도 있고 이 천장 본인 말로인데 카카오톡을 어떻게 장으로 표시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스캔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명태윤 씨는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만 넘어가면 오히려 다음 선거 때 실세처럼 보이거나 미래를 아는 사람으로서 또 장사가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위험하게 담장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어요. 했는데 그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물은 어딘가 있겠죠. 우리가 명태윤 씨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한 두 명 있어야 돼요. 내가 구속되거든. 이거를 김은지 기자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라.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놓지 않았을까요. 본인도 어딘가에다가는 압수수색할 수 없는 본인의 자택 업무 장소 이런 데 아닐 수 있는데 어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검찰관을 할 때 군대 내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군납비리 업체로 해군 장교를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긴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어디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불었냐면 내연녀집에서 그런데 그 내연녀도 유부녀여서 그 집만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자기가 모든 걸 다 불겠다. 불쌍한 여자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부인이 더 불쌍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도 이거를 일반적으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압수수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회사라든지 자택이라든지 이런 데 하니까 다른 데다가 보관해 뒀겠죠.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그 당시에 수사로 하셨었네요. 와중에 워워크 님이 똑똑한 소리만 하니까 기가 즐겁다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제가 단점이 재미있지 않은 건데 오늘은 압도적인 재미의 매불쇼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열심히 하고 조곤조곤 재미있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와중에 잠깐 공지를 드리면요. 이현주 의원님이 늦게 출발하셔서요. 한 6시 5분 정도에 도착하신다고 하거든요. 그전에 빨리 진도를 뺏시다. 네. 의원님이랑 어떻게 바톤 터치가 되든 같이 하시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권 내 분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여권이 딛고 가느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행보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지난주 산자위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의원님이랑 사진 찍힌 것처럼 봤거든요. 그렇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니까 제가 고개를 또 많이 숙였더라고요. 저한테 오랜만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그냥 뭐 네 라고 하고 말았는데 별로 그렇게 평소에 교류하고 친하고 이런 사이가 아닌데 오랜만입니다 그래갖고 옆에서 늦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둘이 알고 보면 뒤에서 이렇게 내 통합을 하는 사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보다 한 학번 위고 부인이 저랑 같이 김현장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다음 제가 예전에 출마했던 강남병 지역 거기 유권자시잖아요. 저를 뽑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도곡동에 사시고 제가 도곡동, 대치동, 삼성동 서울에서 나름 아쿠정동보다 더 잘 사는 지역에서 출마해서 서울에서 가장 큰 차이로 떨어졌던 전력이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그때 되게 이상했던 건 원래 국회의원이 아니거나 피감기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회의장에 오려면 상임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이철규 위원장도 순간 확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놀라고 안 막은 건 묵시적인 승낙이긴 한데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산주하 위원장하고 사전에 교류가 별로 없이 그냥 오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돌아다닐 때 악수하고 이렇게 가고 들어올 때도 보통 지리가 끝날 때 그 타임을 기다렸다가 싹 와요. 왜냐하면 지리해봤자 5분 내외니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지리하는 동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비서실장이랑 한지하 수석대변인이랑 왔는데 한지하 수석대변인은 또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잘 모르는 분들이 와서 쭈빗쭈빗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고 저희는 약간 재밌어서 그냥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와서 네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가는데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들고 와서 거기서 인사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그냥 열심히 하세요라는 것밖에 없어서 이거는 정말 약간 두 가지 하나는 보여주기 추경원 원내대표가 있지만 내가 당대표야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다 할 수 있어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국감 때 할 게 없으셨구나. 우리 다 의원인데 의원들은 원외니까 추경원 의원도 이제 상임위 들어가 있고 하니까 당대표님께서 약간 적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열심히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보통 격려차 오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색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씀처럼 지금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추경원 대표와 1.9분 씨름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원내 그립을 위해서 갔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저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옛날에 이준석 대표도 보면 원외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미국 막 가고 우크라이나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실 싸워야 되는데 추경원 원내대표가 회의 들어가버리면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안타깝게 우리 부산의 금정구청장 선거 가서 저희도 갔는데 저희가 졌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이후로 약간 자신감이 올라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인은 평가하지만 김한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갈등을 해결해내는 게 정치죠. 모든 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 정당도 없어요. 한동훈 대표는 그런 면에서 리더십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비슷한 게 정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합의점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성과로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자기 주장들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의도 문법은 확실히 아니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당 내 정치인 중에 그렇게 문제 있는 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부분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뿐이고 그 외에는 국민들이 볼 때 제일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합의조차도 이끌어내는 걸 보면 이분이 더 큰 자리에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에는 좀 더 낫겠죠. 좀 젊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 옷 잘 입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좋은 옷 입으니까 부러워서 너도 사입으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당 지지자들 쪽에는 한동훈 부러워서 그러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데 하여튼 한동훈 대표의 본인의 장점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각은 저희도 많이 세우잖아요. 사실 야당이 훨씬 더 강하게 하고 계시죠. 지금 본인이 여당에서 각을 세워서 인기가 있는 거지 문제는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성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결국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면서 표대결로 가면 당이 깨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겨도 졌다라는 평가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잖아요. 당을 보다 많은 지지를 받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는 만약에 감찰관 관련해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서서 이긴다고 해도 그거는 본인 개인의 승리일지 모르지만 당으로서는 이거는 완전히 자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도 민주당 내에서 의총에서 무슨 투표를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거수를 하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확인하지 일일이 이거 몇 명, 이거 몇 명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투표함도 없고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 빼고는 투표한 적도 없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나 추경호 대표도 그거는 알지 않을까 저는 투표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너무 세부적인 얘기인데 특별감찰관은 국민의힘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로 돼 있거든요. 법에 그게 전부예요.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런다면 대통령이 한 명을 픽하는 방식인가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국회에서 표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인가에도 이것 때문에 한참 싸웠어요. 여야가. 위원회도 따로 만들어서 추천했고 그거는 이런 일들은 각 당에서 대략적인 방침을 정해서 원내대표가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이슈지 이거를 우리가 특별감찰관 한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에서 보면 아, 쟤네들 이거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요구하고 이거는 쉽게 받아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수가 뻔히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정치 오래 하지 않았지만 선배 분들이 얘기하면 진짜 하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조차도 해놓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본인 세력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여기서도 실패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 대표가 당대표직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한 번 내보내봤잖아요. 또 내보내면 저는 타격이 더 클 것 같고 진짜 8명만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요. 이준석 대표 때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계가 20에서 2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중립지대에 있는 50명들도 무기명 투표하면 한 번 당해봐라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당해봐라? 그렇죠. 한동훈 대표마저 쫓아내면 저는 못 쫓아낸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 나오게 되면 중도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1년 전에. 그렇긴 한데 대선 후보가 못 된다고 하면 임기 채우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굳이 한동훈 대표가 내려온다고 저희한테 좋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특별히 잘하시는 건 아니니까 초반에는 약간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 원체 보수층에서는 인기를 얻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생각보다 외연을 확장시키시지는 않는 것 같고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내에서 바른 소리하는 이미지 이런 걸 텐데 그런 이미지가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당에 도움되는 정치인들은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당대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민주당의 시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방송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사인 방송인데 우선은 김한기 의원님은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당연히 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핵심은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민주당만이 아니라요. 오늘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도 사설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입에 특별감찰관 갖고 싸우는 게 저는 처음에 야 이거는 저쪽에서 약속 때려 나거나 짜고 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국민들이 특별감찰관 갖고 싸우다가 특별감찰을 하기로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아니잖아요. 특별감찰관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하겠지만 이석수라는 분이 특별감찰을 했는데 우병우라고 민정수석 감찰하려다가 사실상 쫓겨나듯이 관두게 됐는데 힘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특검에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거고 본인이 여하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패할 방식이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안 넘어갈 거니까요. 그럼 11월 14일에 본회의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올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 당연히 통과될 거고 이후에 재의결이 될 때가 핵심일 텐데 아까 8표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8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오나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만약에 한동훈 대표랑 그 주변 분들도 자기가 카드를 갖고 있어야 힘이 있는 거지 여기서 먼저 카드를 써버리면 한동훈 대표를 잡아야 될 대통령실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힘이 있는 거는 지금은 적지만 그래도 8명만 돼도 내가 김건희 여사 수사받게 할 수 있어. 이 힘으로 버티는 거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랑 가까운 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반대표가 지난번에도 많이 보면 4표인데 그중에 2표만 명확하게 찬성이고 2표는 이제 무효기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많고 국민의 의원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되게 강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20년 정권 100년 정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20년 정도는. 그 정도로 보수층의 정당 지지율이 확 급감했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이번에 잘못 떨어지게 되면 2년 후에 본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일부는 광역지재장도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정치성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김건희 여사가 이뻐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끌고 빨리 3년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에서 벗어나서 이기든 지든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또 이기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관리 모드로 2년 반을 보내려고 하는 생각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무한루프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전국이 계속 반복하는 더돌이표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당 이재명 대표님의 재판만 결과만 있으면 반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때까지 버티기 작전. 그 이후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라는 거고 이제 저희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여당한테 합의하자라는 제안도 동시에 드리는 거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그렇죠. 법안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혐의가 더 많이 밝혀져서 의혹이 생겨서 그런 거지 저희도 이 법안을 100% 우리 마음대로 하자는 건 아니어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초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자상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사실 쉽지 않고 저는 한동안은 무한루프가 한동안은 아니죠. 무한이라고 하면 영원해야 되니까 제한적으로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여론인 것 같아요. 여론이 한쪽에 압도적으로 쏠리게 되면 국회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그때 가서는 그럴 텐데 아직은 당장 선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상의 전략은 6시 5분에 오는 이현주 최고께서 당의 어떤 전략을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도착하셨다 그래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진행이십니다. 지금 이현주 의원님 들어오시는데 어떻게...